투명의 회사 대회장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특경기 중요한 경기가 남아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사, 스코어 나갑니다. 마사, 스코어 나갑니다. 심지어 패스가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박수가 쫓아갑니다. 박신섭, 마사. 잘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이브리그에서 이제 만대결이었었고요.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마사 선수가 2명을 붙여주고 뒤쪽으로 뺀은 볼. 이현식이 가볍게 마무리되면서 선택골은 이현식의 발끝에 터졌습니다. 1대5로 합성하는 대전이고요. 이브리그 승정을 향해서 의미있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이 골을 거의 지금 시분이 마사 선수가 95% 이상을 끌어내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이현식. 대전 홈에서 기본적으로 선택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중앙쪽으로 가슴으로 세워놓고 원기종 잡았습니다. 왼발. 주위바코 홀절. 마사만 도착합니다. 마사 벗어주고 중앙에서. 아, 걷어냈어요. 김영빈. 마사 선수가 유지하고 있었고. 마사 선수가 유지하고 있었고. 골라인 밖으로 벗어나는 못했지만 마사 선수가 살려준 골. 예. 강원인들도 빠르게 대천을 진짜 했습니다. 어, 뒤쪽에서 지금 달려주면서 마사 선수의 반칙. 일단은 볼을 밖으로 내차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긴장감도 높아지다 보면 근육이 빠르게 경쟁이 될 수 있는. 시켜내보자. 또 중앙수직 파티인 김민덕이 지금 세 번째 결정판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오키 K리그 승강 플레이아프 1차전. 대전하나시티군과 강원FC의 경기 1대0으로 대전하나시티군이 승리를 노릅니다. 아마도 오늘보다 우리는 아마도 컨디션을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날에 쉬고 오늘 경기. 정말 오늘은 컨디션적으로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도 다음 일요일은 아마도 우리가 더 발톱약이나 그런 거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더 공격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그 승력하겠습니다. 완전해서 무승무하며 승력할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코 이기고 더 압도적으로 하고 승력하겠습니다. 먼저 알수있습니다. 먼저 알수있습니다. 정보공항에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유 Officer입니다.